다음 주에 만나요 또다른 Bebaki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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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축 this time 오클밋àcies 이틀 이틀 지금 이유가 때문에 마포티까지 4축 3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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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축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마약생으로서의 자지를 첨가 zeigt 거기에 끝나면 16주째 3축 정규훈련 이제 합격한 이런 견들이 동학이나 학원에 나눠서 이뤄납니다. 근데 그 3시간이 되기 전에 훈련해서 탁악한 탁악견들이 있고 또 공공관에서 일을 하다가 행대하는 선택연들이 있어요. 이런 탁악견들이나 선택연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탁뉴스 센터에서 첫 연생을 부르게 되는데 그중에 1학년은 저희는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한지견들 1년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. 한지견들 1년 공공이 올라오면 반응이 굉장히 폭발해지고 있어요. 경쟁력도 굉장히 높고 얘들아 얘들아 안 되죠?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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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빨리! 빨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